행복의 얼굴도 여럿, 불행의 얼굴도 여럿입니다. 행운인가하고 맞은 일이 불운이기도 쉽상이죠. 총리를 하게 되는가 했다가 21세기 친일 매국의 표상처럼 되어버린 사람을 보면서 다시 그 생각을 합니다.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이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종교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요. 신앙이 무슨 소용일까 해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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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앙이 무슨 소용일까 해서요.